저한테 두 배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약속받은 금액도 받으시면 됩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우리 엄마가 내 어머니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그 사람 이름 알고 계시죠? 이름이 뭡니까? 장은중 네? 장은중을 찾아달라고 했어 누교된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어 댁은? 누구요?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받은 상처 극복 못했어요 그 놈 나한테 가서 평생 상처만 받은 놈인데 장태환한테 가서 더한 상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만나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다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? 내 아들입니다 그 자식 내 새끼예요 알았다 정신 못 처리게 뺑겨지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잠시 내 밑으로 불러드릴게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손댕기 해주세요 손댕기 해주세요 의거지 못해 좀 막아주세요 반장님 알았다잖아 인마 야 저 수, 수, 소리는 마셔 심장 떨린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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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에이 은지호야 왜 그래 은지호 무슨 일이야 응? 응? 응.. 감사합니다.